인생론 시리즈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전하는 인생론 시리즈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전도자가 말하는 참 영원한 진리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해 봅니다 10대에서 100대까지 10대에서 100대까지 인생 가운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나열된 소개하는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보면서 좀 웃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없다입니다 중요한 이것이 없다 20대죠 먼저 10대입니다 10대는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철이 없다였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폭풍, 질조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는 참 이게 철이 없다 언제 제가 철이 들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죠 20대는 뭐가 없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답이 없다였습니다 답이 없다 유아, 성년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책임, 감 그리고 한치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을 보면서 참 답을 찾기가 힘든 시대겠죠 30대는 뭐가 없을까요? 보니까는 집이 없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이 없다 아주 그냥 자그마한 월급을 가지고 언제 돈 벌어서 나도 집을 살까 꿈같은 이야기죠 집을 가진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40대는 뭐가 없다 그럴까요? 돈이 없다 라고 그럽니다 돈이 없다 우리 아이들 또 대학교 보내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여러가지 학비서부터 교육비 그리고 또 우리 모시는 노 부모님들 또 자신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은 정말 돈이 없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50대는 뭐가 없다 그러냐면은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명태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명태를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명태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일이 없다 그 나이에 60대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60대는 뭐가 없다 그럴까요? 낙이 없다 라고 그래요 낙이 없다 낙이 없다 그래서 손주나 보면서 기쁨이나 얻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60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70대에서부터는 정말 현실적입니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대요 이가 없다 이가 없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80대에는 처가 없다 처가 없다 외로움과 고독함이 가장 밀려올 수 있는 스파우스를 잃게 되면은 평생의 동반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시기를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80대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90대로 갑니다 90대하고 100대가 남아서 알아봤자 보십시오 90대는 뭐가 없을까요? 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남을 시간이 어디 얼마만큼 남았나 인생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빨리 지나온 인생 이제 더이상 내가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 시간이 없구나 자 그러면 100대에는 무엇이 없다고 할까요?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가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인생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뭐 저만 생각해도 철이 없었고 또 답이 없었던 10대 20대를 언제 지나갔는지 엊그제 같은데 슉 지나가버리고 저도 이제는 낙이 없는 60대를 넘어가서 남은 기쁨이 뭘까? 우리 아이들이 장가 시집 잘 가서 손준아 보는 기쁨이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와이프랑 자주 하곤 합니다 재미있는 예화로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화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10대를 살든 20대를 살든 우리가 100대까지 살아가든 모든 인생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예요 뭔가 모자른 듯한 것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만족하고 늘 아쉽고 그런 인생들을 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채워져야 되고 조금만 더 있게 되면 모자르지 않으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좀 더 만족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늘 모자란 느낌 가운데에 실은 100대까지 100세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전도자 코엘렛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메시지죠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고 보았더니 모두가 그래서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이 풍요하면 더 행복할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전도자가 전하는 것은 그것 또한 헛되더라 이것이 그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 전도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인생 가운데의 재물론입니다 이 재물론, 물질론, 물질관과 인생에 대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0절 말씀이 그런 주제와 연결돼서 핵심 구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요절 구절이 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이 말씀을 지금 하면서 이 물질론, 재물론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0절부터 쭉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내용 흐름상 매 구절 구절들을 제가 핀포인트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가 시간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10절 말씀이 서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제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집중을 연결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아주 직역한다면 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화폐가 만들어지거나 이것이 통행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은, 금이 그 돈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귀하죠 그래서 돈과 재산을 통한 풍요, 소유 이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가 전도자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제적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질관에 대해 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갈릴리의 가난한 영혼들 또 당시 만났던 부유한 영혼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에 물질관을 놓고 보셨고 말씀하셨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함께 중요하게 좀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 전도자가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서로 짝이 있거든요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 이래서 이런 결론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돈과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실은 예수님은 동전이 있다면 양쪽 플립하면 이쪽이고 플립하면 이쪽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돈을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아주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에서 이 물질을 보시고 해석하셨어요 또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관 하면 너무나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밝은 면에서 이 물질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면의 동전과 같은 거죠 영성이 굉장히 깊으신 많은 책을 쓰셨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깊은 영성으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주제를 한 책에 담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Money, Sex, Power 한국말로도 이 책이 나왔는데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상한 나쁜 책이 아니라 정말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 오래전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함께 보면서 그분의 견해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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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준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주님께서 보시는 이 물질관에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과격하실 정도로 우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마음에 찔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프론테이션으로 하셨어요 한치의 양보가 없는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 24절 누가 보면 6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단호하게 마태봉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삶과 모든 탐심 소유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자란 율법을 잘 지킨 아주 기특한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와서 따르고 싶다 주님을 얼마나 기특해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다면 너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거의 쇼킹이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봉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부자는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이 No means no 이런 강한 어주의 스피릿과 톤으로 이 물질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부정적인 부분 우리가 찔리고 우리 모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로 디펜드도 할 수가 있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함구하고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북해도 자 그래서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은 이 물질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은 굉장히 소망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보통 관찰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띄웠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이래 예수께서 한 바르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옆보고 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식사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복음서 누가복음 다른 곳도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자들과도 그런 동일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자나 실은 차별을 두시지는 않는 분이세요 대표적인 예로 아주 부당한 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놈 하고 항상 저주했던 서기관 삽개호라고 복음서 보게 되면 나오죠 이 삽개호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 이 부자거든요 이 친구 엄청 부자예요 캐시가 되게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탁 나사로 주목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당한 일로 부자가 그가 되었지만 성령의 감동이겠죠 서기관 삽개호가 주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영적인 그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물질로 인한 것이죠 자기 재물을 이 땅에서 하늘로 쌓아올릴 수 있는 결단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죠 내가 착취한 것 있다면 4배 4배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말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 결단의 고백을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늘의 잔치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치 천국의 작은 모형과 같은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구원이 임했다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거의 낭비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효율성과 낭비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이었어요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마리아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What a waste 예수님 노노노노노 이 여인이 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내가 기념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이 기념한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한글개혁에 기념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개혁개정에서는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물질과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블레싱했다 돈의 밝은 면은 이 돈이 놀랍게도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더 영광스럽게 친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커넥팅 포인트다 정말 그래요 인류에게 복을 주는데 가장 놀랍게 파워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채널이다 통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메시지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100% 개런티에요 믿음의 이슈지 그렇지만은 The truth of the fact Fact of the truth 이것은 100% 개런티에요 누가 보곤 그래서 6장 38절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이슈 물질이라고 하는 이슈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더 깊이 자라 자라 우리의 재물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꼭 재물이 있다 또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일매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헤아림을 깊이 보면서 그 헤아림 가운데에 어두운 면이냐 아니면 밝은 쪽이냐 이것에 대한 결단에 따라서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적으시죠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어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든 가난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의 행복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반대로 플립해 보면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의 아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들이 중학생 된 아이인데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갈 거 아니에요 어느 친구 집에 갔다 와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집은 백팽이 넘는 집이었고 그 친구 집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이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목사 아들이 가가지고 기가 죽었는지 안전 모르겠지만 부럽겠죠 그래서 와서 목사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와 오늘 이렇게 친구 집에 갔는데 엄청 잘 살아 없는 게 없어 엄청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똑바로 말했네 아 네 말은 부자다라는 거지 어 근데 그 말이다 그 말은 뭐가 틀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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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와 잘 산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 아니야 역시 목사죠 부자라도 그 친구 부자 맞아 부자라도 모든 부자가 모든 부자가 잘 사는 거 아니야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야 부자가 못 살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잘 살 수도 있어 잘 산다는 것과 이 부자냐 가난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야 돈 많아서 부자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많은데 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많은데 그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문제라 그러던데요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또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는데 돈도 많고 시간 많으면 사고래요 사고 그런 것이죠 부자는 맞겠죠 잘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재밀론의 핵심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음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 물질과 부가 과연 어떤 긍정적인 면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인지 어떤 재물관을 여러분께서 믿음 가운데 갖고 있느냐 이것이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정말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이 말하는 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강하게 말씀했는가 왜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뻄 축복했는가 그 답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영적인 가르침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인데 놀랍게도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에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갖는 권세와 파워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날카롭게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띄울 건데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돈은 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다 예수님이 불을 지칭할 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 만몬 만몬을 사용하실 때는 그 단어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다 만몬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만몬을 이를테면 하나님의 경쟁신 하나님의 라이벌이래요 라이벌 가 라이벌 가시 하나님에게 라이벌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사단의 권세 중에 가장 파워풀게 쓰는 이 툴인 이 바로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선빌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도 그 라이벌 같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고 또 만몬의 목적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서 돈의 물질의 평생도록 노예가 되도록 하는 그 트랩이 바로 물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어느 순간에 다 팔 수 있을 정도 여러분의 영혼들을 다 팔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땡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의 정체는 만몬 이것은 우상입니다 이것은 큰 위험한 죄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 말하는 풍요의 신 바할, 아세라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 이거 다 쫓아 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내가 절근 잘 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잘 못 살라고 그러나요? 잘 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딱 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비틀어서 이것이 우상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노예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도록 하는 특징이 뭐냐 이게 힘이라고 했잖아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을 항상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도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무슨 말이야 없으면, 모자르면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이 물질이 갖는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전도서 말씀을 아까 읽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많이 소유해도 그 두려움과 더 가져야 되는 욕심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이 편안하게 자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많은 사람이면 더 이거 누가 나와서 죽이고 물질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잘라도 두렵고 적당히 있어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없으면 우울하고 그 다음에 더 있으면 이걸로 됐다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더 little bit more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만문이 갖는 노예로 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5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 사랑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실 것의 사랑을 주실 것의 모든 인격을 걸고 주실 것의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처럼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을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봤자 돌아가실 때는 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주실 것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거냐고요 주실 분한테 걸어야지 주실 분 하나님이잖아요 주실 분 내 평생에 매덕 달러를 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풍성하시고 더 기름진 복으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하나님의 나의 참 신이 되어달라고 스스로 항상 남아 그래서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관통하는 사도바울도 동일한 항상 필요했어요 그치만 사도바울은 내가 모자라든지 풍요롭든지 내가 컨텐트먼트를 배웠다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디모드의 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또 오늘의 말씀이겠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을 얻게 원하십니까? 재물에 있지 않아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원하십니까? 많은 소유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주관하시는 모자르든 조금 있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잔의 소득이 내 잔이 넘친 아이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그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절대로 절대로 아무리 때려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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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온 우주를 담아넣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만족함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빗나가는 것에 따라서 부정적인 노예 아니면 긍정적인 누림, 가능을 해 아래, 해를 창조하신 분 이 차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이 또한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내가 오늘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밤참 밤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뇨에 안 좋아요 먹을 수 있고 마실 거 있고 이야기하면 종이정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녀들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기쁨, 행복의 고백이라면 놀랍게도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 이상 해 아래서의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모자라서 아쉬워서 10대면 10대 때 물론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20대는 뭐가 없어서 30대는 뭐가 없어서 100대 가서 다 필요 없어 짜증내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들, 소중한 것들 그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찾고 복들을 카운트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촌 감상이라고 하는 참 그 일본의 귀한 피얼로전이죠 이분이 모아서 쓴 내용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글통제 인용이 됐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일본말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본말 할 줄 몰라요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 잠시의 캐락은 누구나 살 수 있지만 행복과 참만족과 기쁨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서의 살 수 있는 것과 해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이 귀한 본질적 복들을 놓치지 않는 부족한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